어이, 가전 매장이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왜 갑자기 줄을 서고 그래? 저만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한쪽으로 향해 있는데 그것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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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의 행복! 설마 이게 다 천원? 천원이에요 천원, 침대가 슈퍼스 천원이고 놀란 마음 진정시키기도 전에 반대편 보고 있는 사람들 눈에 띄니 거기에도 뭐가 있나? 이곳에서도 한 달에 두 번 손님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두 가지를 하는데 반의 방과 천원의 행복이라고 하는데 반의 방값은 응모하시는 분들끼리 가입합에서 1등 하시는 분이 그 금액을 가져가시는 거고 천원의 행복은 저희 카페 회원 가입하신 분들을 안에서 천원짜리 쿠폰 5장 사셔서 응모하셔서 만약 당첨되시면 그대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천원의 행복 전단지 뚫어져라 보는 아저씨 마음에 드는 물건이라도 있으시모양 한다는 것 좀 있으세요? 아니요, 진신장이라는 것 좀 보러 왔는데 오늘도 이벤트 한다고 해서 한번 해볼까 하고요 정신없는 가격 같아요 정신없는 가격이에요? 이벤트 열리기 20분 전 응모권 배부하는 가전 매장 내부는 그야말로 인상이네 가을 맞이 집단장 꿈꾸는 사람들 많다마는 아니, 이벤트 참여하러 왔다더니 뭐 좀 사시나? 뭐 받으셨어요? 받으신 거? 반의 복합 이벤트 응모권 하고요 네, 그리고 이거 천원의 행복 이벤트 응모권 최대로 5장, 5장 사가지고 당첨 확률 좀 높이려고요 나름대로 작전을 짜셨구만 작전 성공하길 바랍니다 아니, 근데 저거 우리 요원들 아이가? 지금 하라는 관찰은 안 하고 이벤트 응모하고 있는 게? 이거 선배님 거 대신 할 수 없어요? 두 장, 두 장씩? 본인이 오셔야 돼요 본인이요? 본인당 나가거든요? 심부름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제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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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얼마나 하고 싶으면 말까지 더듬노 아, 그러면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할게요 아, 얼굴, 얼굴을 봐야 돼요 대리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찾아가세요 회원이세요? 자, 그럼 하나 근데 우위로 이거 저는 사고 나서 천원을 주는 건 줄 알았는데 천원에 이렇게 그냥 일단 가세요, 다른 분 드실 테니까 그렇죠, 한 장당 응모권을 이렇게 팔고 나면 여기에 당첨이 되시면 별도의 금액을 안 받아요 한편, 매장 뒤편에서는 오늘 이벤트에 나갈 상품들 준비 한창인데 냉장고에 침대, 소파까지 보기만 해도 눈이 번쩍 뜨이는 제품 일색이다 뿐만 아니라 그 종류도 가지각색 이 중에 뭐라도 하나 걸리면은 어찌한 이익이 부겠는가? 천원의 행복 이벤트에 나온 상품들 중 최고가는 70여만 원 상당의 32인치 LED TV 당첨만 되면 단손 천원이란 말씀 그리고 반의 반값 이벤트에 나온 인기 상권 베스트 3 80만 원과 250만 원 상당의 최신형 김치 냉장고와 230만 원 상당의 양문형 냉장고 과연 누구의 손에 들어갈지 기대가 되는데 응모권 하나 적는데 신중을 기하는 사람들 그곳이 벽이든 문이든 혹은 차 본니 뒤든 어디든 무슨 상관이고 아니 그런데 아저씨 서랍장은 어디서 파는 물건이래요 시험 답안지라도 매기듯이 고심에 고심 거듭한 끝에 적어낸 응모권 뭐 적으셨어요? 보라 김치 냉장고 침대 세트 총 한 번 크네 그렇다면 이 부부는? 재수가 좋은 사람이 있다 집사람이야 될 거예요 남편의 지지 아래 거침없이 적어 내려가는 아래 어디 보자 여기도 김치 냉장고래 치즈지지지지 필승이 가까운 맛을 해주세요 아아 로또 오늘 로또 과연 오늘 이 운조원 아내에게 행운의 여신 웃어줄까? 이제 원하는 상품에 응모권을 붙이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붙일 자리가 없을 지경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때 응모권 붙인 상품들을 재빠르게 스캔하는 한 남자 대형 제품부터 소형 가전까지 꼼꼼하게 살피더니 그런가 하면 경쟁률 따져가며 막판 눈치 잡던 결치는 참가자 그 치열함에 대학이 치저리 가라 우리 여기다 붙였는데 경쟁이 제일 많아 아 이거 타고 싶고 왔는데 자 그렇다면 이벤트 추첨 3분전 경쟁률 상황 밥솥 12대 1 양문형 냉장고 30대 1 32인치 LED TV 19대 1 40인치 54대 1 오후 2시 이벤트 시작 42인치 LED TV 앞에 가세요 자체 발방중인 42인치 LED TV 무려 100만원가량 사게 살 수 있는 철의 기회 73대 1입니다 73대 1 입이 딱 벌어지는 경쟁률 승부는 오로지 여기 달렸다 반의 반값 이벤트는 가위바위보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드디어 대망의 결승전 남자는 주워 4대 2 수고하셨습니다.